제목 행복한 뻥튀기 장수 나는 행복한 뻥튀기 장수다 장수라고 해서 그냥 뻥튀기에 관한 종류만 늘어놓고 파는 장사가 아니다 이것저것 곡물 종류를 주전부리로 튀겨주거나 복관해서 가공을 해주는 일이다 어느새 경력은 20년이 훨씬 지나갔는데 내가 원래 뻥튀기를 좋아했거나 직업이 좋아 보여서 시작했던 일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는다 1997년 IMF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신종 외래오를 만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최후로 선택했던 길거리 노점 장사였다 마흔이나 넘어서 실패를 하다 보니 가장 힘들었던 건 열심히 살았던 만큼 자격지심도 있었겠지만 나를 알고 지내던 지인과 친인척들에게까지 철저한 외면과 냉대로 밀려오는 자괴감이었다 나 하나쯤은 이대로 세상에서 없어져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차가운 세상이 너무 싫었다 밤마다 가위에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시달리느니 차라리 그 너머의 세상이 편할 것 같은 생각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나로 인해 맺어진 식구들이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었다 공부는 못 시켜도 반은 굶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내 인생은 이대로 구겨져도 좋고 길바닥에 내 동댕이 처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시작했던 뻥튀기 노점 장사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입문하는 게 어지간히 어려웠다 기계 살 돈이 없어서 중고 기계를 마련했더니 상태가 안 좋아 손님 앞에서 튀길 때마다 갈라지고 터지고 타버렸기 때문에 손님에게 면목이 없어서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주거나 돈으로 물어주는 일이 허다했다 뻥감 재료들을 깡통에 담아 줄 세워놓고 압력과 불세기 조절에 신경을 쓰다 보면 지금 불이 벌겋게 달아오른 기계 속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져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다 재료의 상태에 따라 제각기 터뜨려야 할 압력과 불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살짝만 시간을 놓쳐도 뻥튀기가 아니라 새까만 쓰레기가 되어 나오기 일수다 하루 종일 불을 쳐다보면서 긴장을 하다 보면 때로는 손님에게 돈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손님이 챙겨주는 대로 받아야 했다 늘 바쁜 상황이니 근심, 걱정, 염려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게 차라리 마음에 들었다 항상 분주한 내 모습을 보고 장사가 잘 된다며 주의해서 다른 품목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 뻥치기 장사하는 법 좀 갖춰달라고 한다 오죽이나 형편이 나만큼 어려웠으면 길바닥 노점 장사에 나섰을까 들어보는 사정마다 나보다 더 딱한 분들이다 이심 전심으로 한 분 두 분 가르쳐주고 도와주다 보니 인원이 늘어서 뻥튀기 재료를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함께 나누어 쓰기로 했다 드디어는 창고 하나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기계를 수리해 주기도 하고 이곳저곳에 공장 제품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민속과자를 취급하는 도매상으로 발전했다 틈틈이 컴퓨터를 배워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광고도 내며 다들 어려운 형편이라 좋은 글, 힘이 되는 글, 용기가 되는 글을 옮겨서 올려주다 보니 이슬비의 옷이 젖어들듯 내가 마침내 희망과 행복의 전도사가 됐다 인생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시작했던 뻥튀기 장사는 이제 세 아이 모두 대학을 마치고 저마다 전문인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새로 장만한 연립주택에는 지금도 가끔 천정에서 비가 새기도 해서 마음이 쓰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밖이 환하게 내다보이고 온 가족이 이대로 만족한 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으로 여긴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 처해진 상황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 열중하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만족할 줄 알고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찾아내서 소중하게 키워내는 것이 행복의 기술이라는 것 이렇게 길거리에서 함께 고생하던 동료들을 돕다가 뻥튀기에 관련한 도매 가게로 창업을 하게 됐고 또 그들에게 기술과 정보를 나누며 틈틈이 책에서 읽었던 좋은 글 힘이 되는 글을 옮겨서 나누다 보니 평소엔 미처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재능까지 발견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주변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키워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무엇을 해야만 하고 어떻게 되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옛 말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성공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경쟁하느라고 자신의 적성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뻥튀기처럼 남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큰 고개 하나 넘으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시대의 코로나는 또 다른 문명으로 더 좋은 가능성을 만들며 성장해 가고 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순간일 테다 정작 행복할 땐 행복인 줄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가 라며 지난 날을 반드시 추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 하나만이라도 알아차리고 지금을 소중하게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될 터이다 화이팅 mercy